최선의 질투 이제 얼굴이 좀 덜 예쁜 것 같아서 뽀얀 거에서 살짝만 좀 더 올릴 수 있어? 아, 오케이 어,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네, 이렇게요 이거 딱 보면 알겠지만 저는 되게 4등 포장 옛날 4등 목걸이 선물 받고 유치원 갔을 때 그런 선물 받은 것 같은 이나봉주와 비피타페는 정글이고 바다니까 만날 일이 없잖아 근데 상상 속에서는 무언가 그 어떤 거든 만날 수 있고 출연될 수 있다 이런 꿈적인 그런 동화적인 모습 그렇게 품고 싶어 나왔던 거 그래서 이렇게 커플룩도 피타펜이랑 인어공주를 매칭을 한 거거든요 인어공주야 눈물도 진짜 많은데 내 속은 썩어버렸네 인어공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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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ach 감동학이래 도미 주연이다 나 힘들 ging safety ệ태 tr 뭐하는 거야? 아야 너 빨리 찍어. 아직 안 나왔어. 됐어. 찍어. 얼굴이 짜증 났어. 애가 찍었어. 안 돼. 바닥으로 내려서 잘라. 바닥 아니지. 꼬리빗으로. 아 왜 이러세요. 제가 지금 디자인하는데. 아니 그것도. 오 잘 찍었다 김효정. 오 진짜 잘 찍었어. 선생님 화장한 게 엄청 잘 나왔는데 이거? 뭔가? 나도. 언니 때문이야. 내가 잘 할 수 있는데. 이거 어때요? 이거 효정쌤을 위한 컬러도 나올 수 있어요.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쌤. 할 수 있어요. 쌤은. 쌤은 내 생각에는 지금. 근데 그거 그런데. 선생님 다 됐었습니다. 안 좋아. 안 좋아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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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차라리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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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